네 안녕하세요.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.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 한강인데요. 낚시하러 나온건 아니고 2020년 한해동안 찌리박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께 감사감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자고자 이 영상을 올립니다. 원래는 꽝치더라도 바다에 가서 인사를 드리자고자 했는데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역병의 기승을 부려서 모두 조심하는 시기에 저만 한가치게 낚시를 하는 것도 죄송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계획을 지수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. 암튼 올해는 속초 쪽에 너무 올인한 것 같은데 내년엔 울진, 여수, 포항 등등등 조금 더 다양한 포인트를 탐사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고요.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양한 종류의 아가미를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겄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만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과함한 사성하시고 부자의... 그럼 전 내년 신축년에 찾아뵙도록 하겄습니다. 여러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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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